아래 직선 y의 점 B에서 x축에 늘린 수원의 발이 C이고, 삼각형 abc의 넓이가 10일 때 점 B의 좌표를 구하세요. 점 B는 y는 1x4라는 직선 위의 한 점이니까 이 식을 만족해요. 그래서 점 B의 좌표는 x, 1x4라고 할 수 있겠어요. 그러면 이것을 밑변으로 보면, 이만큼의 길이는 4분의 1x4. 그리고 이만큼은 높이로 보면 이것은 x가 되겠죠.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4분의 1x4. 이것은 넓이가 10이라 했죠. 그러니까 10이다. 간단히 하면 x의 제곱 플러스 16x-80은 0. 인수분하면 x 플러스 20, x-4는 0.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0 또는 4가 되는데, 지금 점 B는 1, 4분의 1의 점이에요.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은 적합하지 않고, x는 4가 되겠네요. 그러면 y는 x, 1x4에 x는 4를 넣으면 y는 5. 그래서 점 B의 좌표는 4, 5가 되겠습니다. 점 B의 좌표는 4, 5가 되겠습니다. 점 B의 좌표는 5 Stop5